요즘에 이준석이가 뭐하나라는 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준석이 동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또 광주광역시로 내려갔네요 본인이 사랑하는 광주광역시에 내려가가지고 광주광역시의 상징과 같은 무등산 등반을 한 모양입니다 좀 앳되게 보이네요 무등산 오른 이준석 광주와의 약속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닷새 만에 소셜미디어에 광주를 찾은 사진을 공개했다 계속 정치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을 건데 무등산 오른 이준석 광주지역의 청년 당원들도 만났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뒤에 자명에 들어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국민의힘 청년 정신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진우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젯밤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박찬우 부위원장은 특히나 구시청 동명동에서 많은 당원과 젊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준석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고 몇 분이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봉석열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민주당 해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창래 님은 좀 더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당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성추행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처분했는데 이준석 씨는 성상납의 정거인멸 시도에 온갖 나쁜 일을 일삼았는데 똑같은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 정도면 재명과 강제탈당이 합당한 것이죠 다시 6개월 지나서 돌아오면 또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국정을 돋대기 시장판으로 만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찬성이 1339명이고 반대가 84명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봉석열 조금 전에 신민처럼 넌 민주당 그냥 해라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묻는 이름들 그 지적에 대해서도 1397명이 찬성하고 77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지금 민심인 거죠 이런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구조는 마지막까지 간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 윤혜관과 그 밖의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궁지에 빠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정신적으로 그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을 직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이준석의 삐과 그림자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뭡니까 그런 이준석을 쉴드 치는 그런 종류의 포문을 계속 여는 거죠 전번에 우크라이나를 함께 갔던 허나 씨라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아주 운 좋게 운 좋게 그냥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된 양반이 이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생각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큰 사명을 이준석에게 주려고 하늘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준석 음호하는 듯한 국민의힘당의 대변인 거리다 이전수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친 이준석계 의원인 허은하 비례대표입니다 아주 운 좋게 막판에 국민의힘당의 미래한국당의 그런 공천 리스트가 그냥 쿠데타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운 좋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 거죠 허나 당 수석대변인의 의미심장은 글을 올렸다 허나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한다 이런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준석에게 분명히 하늘이 큰 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명해석을 하네요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모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늦게 감당할 만하도록 그 성품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힘당의 대변인이니까 대책이 없네요 지난 7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이 옳은 결정이다 윤리위원회 결정 바로 임박했을 때입니다 기본적인 팩트가 없이 무언가를 결정 내린 것은 위험하지 않겠냐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참 대책이 없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뭉개지고 옳고 그름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선과 악이 이렇게 뭡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준과 잣대를 잘 이렇게 세워서 사는 것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나는 허나시 이야기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시민들이 시민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M님은 허나 주제 넘는다 나서지 말고 잠잠고 있어라 G님은 허나 함량 미달이다 저런 물건이 국회의원인가 T님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공천을 한 국민의힘 수준이 한심하다 옳고 그름의 판단력조차 없는 아줌마가 국회의원을 합시고 정치를 모욕하고 있다 음주운전 정당이네 정말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허나 제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참 국힘당이 상큼하고 명료한 그런 국회의원을 만나기가 참 힘드네요 참 어쨌든 이준석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운 좋게 국회의원이 된 허나 국회의원조차도 그렇게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다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되고 난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주장을 마구잡이로 쏟아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맨정신으로 참 살기 힘드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학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궤변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가치관이 너무나 혼재되고 혼돈스럽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살기도 만만치 않은 시대에 이런 소위 약의 독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을 얹참게 하는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뭔가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글을 써야 될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